You're welcome to MOMO LAMP 네, 막방이에요! 그러니까요! 막방 기장 터프하게 소감 말해주세요 아쉽고 메리는 또 보자 맞나요 이거? 나만의 덤접 3종 테스트 막방 기념으로 보여주세요 덤접이 아닌데 이거는? 덤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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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진짜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은 저희가 9개월만에 컴백을 했는데 뭔가 3주밖에 활동을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너무 애매해서 샐러리 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매해서 이제 짧게 한 만큼 금방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의 실례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? 활동하면서 가장 고생한 모랭이들한테 한마디 택시했어 택시했어 아 우린 적게 일하고선 많이 낱말부터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고 이렇게 연초에 활동을 하고 제가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었어요 전화하기 전에 눈으로 속고 싶어요 하지만 실패가 그래도 정말 존경하는 거 너무 많이 많아서 활동하고 너무 고생하시고 다들 제가 존경하고 예쁘게 활동해서 너무 감사하고 낡은이도 아프지 말고 우리 다 건강해야돼요 서로 서로 진짜 건강하자고 아프겠는데 또 낡은이가 더 아파버렸네요 자 다들 쟤니 핸드폰 차지해야 되거든요 완전 건강하시고 행복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나 많이 짜장해 뀨키우 오빠 1번이요 막방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 진짜 왜 이런 거야 나 막방? 막 맘 막국수를 먹다가 방 방구를 꼈네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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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죠 막 막국수를 먹다가 방구를 낀 성재인 왜냐면 막국수를 좋아하거든요 재인은 그쵸 막국수 안좋아 문솔이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언니 저번에 그 때 보쌈집에서 언니가 막국수 시켰잖아요 막국수 혼도 맨날 후빙서면서 맞아 근데 뭐 시킬 때마다 고수 막국수 맛있다고 그러면서 어 몰랐어요? 올리는 거 말 재인언니가 머리 만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나 소멸해 그래 여기 지금 이게 뭐 뭐라고요? 어딜 봐서 지금 서른 차이처럼 보이시죠 언니 제 2행시 안됐어요? 아 제 2행시 안됐어요 주 2 이동하실게요 어땠냐구요 내가 2행시 했다 막방으로 들어봐 막국수를 먹은 한국인 성재인 막국수를 먹고 방 한국인 성재인 방구쟁이 성재인 내가 진실한거야 진짜 호피같다 빵이 아니라 눈이 진짜 호피같지 않아요? 여기 옆에 쿠키 있잖아요 쿠키 혜민아 쿠키 쿠키 손에 있잖아요 쿠키 그래 rom Tree는 안 짓고 귀여워 이거 고르고 줬다요? 짱 귀엽죠? 너무 잘 껴도 짱과라서 아니에요 덤 주업으로 3행시야 저 이거 했는데 또 새로운 거 응 엄청 하게 해주세요 덤으로 제가 즙 즙입니다 어 업텐션 괜찮죠? 드린다 드린다는게 아니라 드립니다 드립니다 드립니다입니다 괜찮나요? 다시 그러면 덤 덤으로 주세요 정답 막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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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쁨을 보여드릴게요 막방이라 슬퍼요 막방이라 슬퍼요 막방이라 슬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막방이 끝났습니다 막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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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주 걸렸죠 하루에 슬퍼요르 먹어서 운동하셔야 하는데 멜리들이 응원할 것 같아서 달콤했던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메리들 이번 무대 잘하고 짧게 지켜드린 것 같아요 실장하고 예쁜거는 맞아 맞아 그래도 메리 우리 계속 볼 테니까 메리도 많이 붙고 펜트 많이 붙네요 사랑해 까마 펜트에서 봐요 안녕